자, 길건우 대표의 오늘 키워드는 김사부 말고 AI사부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무슨 의미로 주신 거죠? 막 갖다 넣었습니다. AI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많이 되고도 있죠. 엔비디아도 결론은 실적이 주가가 어제 진짜 24% 올랐잖아요. 많이 움직인 게 사실은 AI 때문에 조금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AI 관련된 게 사실은 채 GPT로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구글에서 받으라는 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슈가 더 많이 되고 있고 또 실적도 찍히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아니라 결론은 실적이 찍힌다고 하면 시장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주가는 잘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AI 관련 주들 중에서 의료 AI 관련 주들은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조금 실적이 많이 찍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초부터 루닛도 그렇고 비노도 그렇고 의료 AI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 1월부터 사실은 상승된 거를 보면 거의 한 3배에서 많게는 5배, 6배까지 오른 종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른 이유는 실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 위주로 잘 가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앞으로의 방향성이 사실은 의료 AI 쪽이 조금 더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도 의료 쪽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최근 5년간 의료 사고 조정 신청 건수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한 2,200건 정도는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정 신청 건수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의료 사고는 거의 한 곱하기 10 정도 하시면 되는데 거의 72%가 거의 대학병급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일상생활에서 보시면 이렇게 MRI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영상 자료들 이런 걸 똑같이 하나를 찍고 이 병원, 저 병원을 가보면 전혀 다른 결과들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의료 AI 쪽은 이런 것들을 조금 진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해졌고 시간도 절약이 됐고 효율적으로 많이 의료 체계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의료 쪽에서는 꾸준하게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AI,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그중에서도 의료 AI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섹터 업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세요? 종목들은 사실은 근데 다 좋습니다. 결론은 먼저 움직였던 거는 사실은 대표적으로 루닛이랑 뷰노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루닛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루닛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에 매출액이 한 138억 정도 했고요. 영업이익이 25억. 그러니까 흑자 기조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매출 성장성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뷰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 가지고 있고요. JLK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사실은 오늘은 대부분 다 반도체 쪽으로밖에 안 쏠렸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시장이 쉬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JLK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또 거의 전고점이 만 원대였는데 거의 전고점 가까이까지 또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 외에도 딥노이드도 있고요. 인피니트의 헬스케어도 있는데 다 적자였다가 작년이나 올해 초부터 다 흑자 전환으로 변경이 된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꾸준히 봐도 되는 AI 여러 가지 테마들 중에서 의료가 조금 저는 단단하게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서 이 안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순환매가 돌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가의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한 종목밖에 고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조금 주가가 빠져있다고 할 때는 그때 조금 적가 매수의 전략으로 또 들어가신다고 하면 저는 순환매에 대한 이득은 그대로 다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걸 집중하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뷰노가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JLK 같은 경우는 이미 또 거의 정고점 노리고 있고요. 루닉 같은 경우는 또 찍고 내려왔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뷰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고점까지 가는 데는 체력이 조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거의 정고점 2만 8천 원대인데 지금 2만 원대거든요. 그런데 2만 2천 원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항선을 뚫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뷰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찍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폐 관련된 거, 폐암, 천식, 림프종 관련된 거를 조금 진단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팬더스라고 해서 눈을 또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 관련된 것들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진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뇌 MRI를 판동을 해서 최근 들어서는 JLK 같은 경우에도 최초로 의료 AI 쪽에서는 사실은 최초로 비급여 혜택을 받게 됐거든요. 이게 된 게 뇌졸중 같은 경우를 진단하는 거에 조금 특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특히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실수를 하는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그런데 뷰노 같은 경우에는 뇌 MRI 판독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조금 매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22,000원 뚫는 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뷰노를 먼저 소개를 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의료 AI 관련 종목 체크를 해보고 순환매로 아마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 키워드 김사부 말고 AI사부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엽 이사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나요? 대표님께서는 말씀하신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뷰노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똑같은 글자수인데 루닛. 루닛. 루닛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6월에 바이오화회가 굉장히 많은데 다음 주에 시작되는 게 아스코죠. 최대 암학회인데 여기에서 루닛이 전세계 의료 AI뿐만이 아니고 국내 기업 포함해서 가장 많은 연구 초록을 발표하더라고요. 16건을 발표하면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세계에서도 관심을 이목시키는 그런 기대감이 최근에 주가도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도 매출 말씀하셨는데 매출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매출이 139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 매출만 110억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매출과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21년에는 66억, 그래서 올해 매출은 391억 원 전망되는 점. 그래서 이쪽이 흑자 전환하는 건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매출이라도 크게 성장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매출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해외에서 많이 나오네요. 최근에 보시면 임플란트는 국내보다는 중국 쪽에 좀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고요. 또 화장품도 중국보다는 일본이나 동남아나 북미 쪽, 해외 쪽 역시 맞춰지고 있잖아요. 피부 미용도 해외 쪽 맞춰지고 있는데 이 루닛이 해외 매출 비중 1분기에 88.6%였고 또 회사 임직원의 20%가량이 해외 출신이기도 하고 또 상장 전에 투자받은 금액의 60%가 해외 자금일 정도로 해외에서 인정도 많이 받고 있고 매출도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이 계속해서 중장기 모멘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시가총이 한 1조 원까지 올랐지만 이틀 전에는 증권사에서 그때 당시에 현주가 대비해서 목표주가, 더블 부르는 증권사 레프트도 나오기도 했는데 조금 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